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박용진 의원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 중 가장 젊은 후보로 최근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을 스튜디오에서 만나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연기에 반대하시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 국민들 민주당 경선 관련해서 날짜를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누가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금 연판장 이야기, 세대결 이야기, 개파 갈등 이야기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경선 시작도 하기 전에 짜증부터 내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우리 후보들끼리 하루빨리 경선에 돌입해서 비전, 정책, 공약 이런 걸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이렇게 경선 연기, 달력 가지고서 서로 유불리를 따지는 일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연기론자들은 대선 후보를 먼저 결정하면 흥행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공감하시는지요? 아니요. 자신을 좀 가져야죠. 먼저 후보 결정에서 두 달 동안 검증당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전에 아이고 내가 독상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두 달 뒤에 야당의 검증 공세에 시달려서 떨어질 질선거 후보라면 아니 우리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그런 후보가 뽑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신감 가지고 좀 세게 해보죠. 그리고 쿨하게 경선을 좀 하고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해야죠. 계속해서 이렇게 경선 일정 가지고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아예 관심 끊어버리실지도 모릅니다. 네. 의원님의 핵심 공약이 국민 자산 5억 성공 시대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국민들이 지금 노후 자산을 마련을 늘 걱정하면서 코인의 열풍에 빠졌다거나 아니면 주식 영끌, 비투 이런 걸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이 노출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든든한 그리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기 노후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건 국가의 의무이고요. 그래서 박용진 정부는 국부펀드를 만들 겁니다. 국민연금 그리고 한국투자공사 그리고 각종 연기금의 돈을 다 모아서요. 1,500조 가까운 세계 최고 최대의 국부펀드를 만들고 이 국부펀드에 우리 국민들도 너도 나도 내가 노후 자산을 위해서 투자를 국민 정립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국부펀드가 연 7% 정도의 수익률을 내게 되게 되면 우리 50만 원 정도 매달 정립을 하게 되면 우리 국민은 30년 뒤에는 원금은 1억 8천. 그리고 이자는 4억 3천. 폭리로 7%니까요. 그렇게 하면 60세 이후에 매달 돌려받는 돈이 399만 원입니다. 이건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본인이 노후 자산을 위해서 투자하는 개념인 거죠. 국가가 마련하는 펀드. 이런 이상한 사모펀드가 아니라 국가가 마련하는 안정적인 자산. 이렇게 길을 열어줘서 나의 노동, 나의 노력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마련할 수 있다. 이게 박용진이 말씀드리는 국민 5억 자산 성공 시대고요. 국부펀드가 만들어 나갈 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연이어 3위를 하셨습니다. 박용진이라는 콘텐츠에 좀 관심이 많아지는 걸까요? 국민들께서는 우리 정치 한번 싹 바꿔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의 낡은 구태, 아까 말씀드렸던 연판장, 세대결, 개파, 국회의원 줄 세우는 거. 유력 정치인의 배경, 이런 거를 또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홍보하는 거. 이런 낡은 정치를 싹 바꿔버려라는 거고요. 아니, 이준석 돌풍, 이준석 돌풍 하면서 다 시선이 거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늘 이준석 얘기하면서 우리는 2등밖에 못하는 겁니다. 박용진 돌풍 만들어야죠. 민주당에서 새로운 돌풍을 만들기 위한 그런 걸 준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박용진에게 지금 국민들께서 난리를 한번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난리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난리를 만들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확 바꾸고, 대한민국 미래도 두근두근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박용진에게 우리 광주 시민, 그리고 호남 동민들께서, 전남 동민들께서 흠뻑 한번 지지를 좀 보내주시고, 이재명 지사와 박용진의 양자 대결, 그리고 두 사람의 맞장토론, 기대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한 장 남아있는 흥행 카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에게 광주, 전남은 어떤 곳인가요? 박용진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에게, 그리고 민주당의 모든 정치인에게 광주, 전남은, 그리고 호남은 심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지지받아야 되겠습니다. 박용진이 광주와 전남에서, 호남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어떻게 이재명 지사와 양자 대결을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흠뻑 얻지 못하고, 어떻게 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호남의 도민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가슴 뛰는 청년들의 도전이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